겉돌은 느낌의 보습제한은 차원이 다르고요 최근 생산된 제품으로 챙겨드리면서 안쪽에 제형을 보면 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쫀득한 연고 같은 느낌인데 그럼 흡수가 너무 더디지 않을까?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요즘에 애를 씻기고 나면 시야야 빨리 와 빨리 닦자 추우니까 그리고 빨리 뭔가를 발라준 다음에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근데 흡수가 이렇게 순식간에 빨라요 그래서 아이들 바로 옷 입혀주기 너무 좋고요 흡수 빠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특허받은 세라마이드가 실제 사람 피부 장벽 구조와 굉장히 일치하는 그리고 비슷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더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세계적인 피부 장벽에 관한 권위자가 인정한 게 바로 이 아토팜이에요 고객님 더구나 그 피부 장벽을 채워드리고 뺄 거는 또 제대로 빼서 파라벤 디메치콘 요즘 아이들 보습제도 디메치콘이나 파라벤 없는 거 찾기가 한일의 별 따기예요 제대로 빼줄 건 빼준 안심하실 수 있는 보습제가 아토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냥 발랐을 때 느낌만 좋은 거예요 물어보시면 눈에 보이는 인체 시험 결과치까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최신상이에요 업그레이든 버전이기 때문에 아토팜 제품 중에서도 역대 최다 인체 적용 시험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보습 기능이 다 있어요 근데 그중에 별표 5개 건조에 의한 그 건조하면 가렵잖아요 그 가려운 완화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깊은 보습감을 드리고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고객님 외부 요인에는 피부 자극이라는 게 칼바람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외부 피부 자극에 진정한 도움받으시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느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아토팜 오늘 들어오세요 저희 오늘 긴급현상으로 준비하면서 정말 구성이요 역대 최강 구성 정품 제일 많이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크림이 하나 둘 셋 네 통에서 심지어 다섯 통까지 드리면 꼬마 아토팜은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네 통에 꼬마 아토팜 3종에 심지어 한 통 더 이거를 무조건 상품평 경품이 아니라 무조건 모듬 모듬게 드리기 때문에 크림의 구성만 봐도 한 통에 2만 4천 원인데 조건 괜찮다 싶으실 겁니다 자 주문할 준비하세요 고객님 자 로션이요 일단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지난 방송에 다섯 개까지 본 것 같아 자 근데 옆쪽에 갑자기 사이즈 확 늘어나면서 2만 4천 원 상당의 저희가 특대 용량을 하나에 하나를 더 얹어드려요 자 이 가격에 거기에 미니어처 로션마저도 1등 빨간 특공 로션 써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 기회까지도 오늘은 열려 있습니다 2만 4천 원 2만 4천 원 늘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늘 들어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